인간관계의 법칙 그의 대표작인 유혹의 기술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을 압축하고 재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연애를 하든 성공의 핵심은 상대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크게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유혹에 전혀 관심이 없다거나 또 유혹이란 것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혹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유혹은 현실적인 권력의 일종이며 엄련히 존재하는 권력입니다 유혹자 이 책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유혹자는 상대를 잘 유혹하는 사람을 유혹자라고 부릅니다 유혹자는 어떤 특성과 습관을 갖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치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경우라도 유혹자는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치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혹자는 삶을 극장으로 보고 사람을 배우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삶에서 자신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유혹자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유혹에 성공하는 유혹자는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 책이 독자들에게 주는 선물 강점은 무엇인가 로버트 그린의 인간관계의 법칙은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기술을 무장시켜주는 그런 큰 장점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유혹의 기술로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과 설득력을 갖추고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법칙이라는 이 책은 유혹의 기술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심리적인 힘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소프트 파워가 중시되는 시대에는 정말 긴요한 그런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이자 또 지식이자 또 일종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유혹의 기술 구성 요소입니다 이 책은 유혹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매력을 찾아내는 것 또 두 번째는 목표물에 관해 아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안다는 것도 유혹의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찾아내는 것 인간관계의 법칙은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우선 파악하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책이 크게 제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유혹자의 아홉 가지 유행이라는 제목으로 인간관계를 주도하는 아홉 가지 유행 인간이 갖고 있는 아홉 가지의 패턴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아홉 가지 가운데서 내가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 사람인가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물에 관해 아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유혹하려고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방어순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얻어내려면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책에 크게 구성되는 두 부 가운데서도 제2부 유혹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주도하는 24가지 전략이 일목하게 체계적으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대단히 체계적입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 같은 데 시간을 투자하시면 인간관계의 법칙은 아주 불량도 적당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24가지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고 목차를 보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읽을 수 있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책 전체를 읽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1부 살펴보겠습니다 9가지 유혹자의 유행 가운데서 당신은 어떤 유행에 속하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2부는 관계를 주도하는 24가지 전략입니다 이 24가지 전략도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상대의 숨은 욕망을 개량하는 방법 8가지 전략입니다 2단계는 상대를 혼란과 고립 속으로 몰아넣는 방법 7가지 전략입니다 3단계는 상대를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 법 5가지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상대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법 4가지 전략입니다 그 밖의 부록에서는 여러분이 참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관계를 주도할 수 없는 사람들 또 관계의 희생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 그리고 대중을 사로잡는 방법 등이 별도의 그런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1부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9가지 유행입니다 세상 유혹자들은 모두 9가지 유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9가지 유행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속성을 좀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은 원초적인 욕망의 지배자입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억제하며 이성적으로 살아야 하는 남성들에게 세이렌은 해방과 자유를 느끼게 하는 여성 유혹자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크입니다 억눌린 욕구를 해방시키는 정열감입니다 레이크는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도 여성들이 원하는 환상을 제공할 수 있는 유혹자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 러브입니다 마음속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구원자입니다 아이디어 러브는 낭만과 모험과 정신적 교감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유혹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댄디입니다 추종자를 불러모으는 중성의 마력입니다 댄디는 틀에 박힌 삶을 거부하고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유혹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참호입니다 기뻄과 편안함을 주는 무한한 긍정성을 갖고 있는 유혹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카리스마는 여러분이 익숙하듯이 본능적으로 타고난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유혹자를 뜻합니다 그 밖의 내추럴 향수를 자극하는 천진한 아이 그 다음에 코제트라는 무심함이라는 차가운 무기를 갖고 있는 유혹자 그 다음에 스타라는 대중형의 동경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는 유혹자 이렇게 일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여러분 1부를 읽으시면서 자신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유혹자가 될 수 있는지 일단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이야기해서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2부 내용이 바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전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은 유혹을 성공시키는 24가지 전략입니다 그리고 24가지는 구체적으로 4단계로 나눠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24가지의 전략이 1단계 전략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모두 8가지 전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목표 선정, 거리 두기, 태도 연출, 경쟁 유발, 자극, 암시, 거울 그리고 집중 이렇게 8가지 전략의 핵심 키워드도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전략, 둘째 전략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략은 목표 선정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선택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족스러운 사람을 유혹하는 일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훌륭한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거리 두기입니다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올 경우 바로 상대방의 거부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혹자의 분위기를 절대로 풍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첫째 전략, 둘째 전략이 이어서 계속 이어져서 8개 전략을 마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1단계 전략,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전략입니다 즐거움과 혼돈을 교차시켜서 상대의 감정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7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가지 전략은 대표하는 키워드는 태도, 언어, 표현, 이상화, 무장해제, 환상, 고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도, 예측불가의 행동으로 호기심을 끌어낸다 사람들에게 뻔한 것으로 자신을 익히는 순간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불가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에 속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언어입니다 환상을 자극하는 체면술사의 언어를 사용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좀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단 달콤한 이야기로부터 포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2단계 전략인 즐거움과 혼돈을 교차시켜서 상대의 감정에 접근하는 7가지 방법 가운데서 두 가지 전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5가지 전략이 계속됩니다 3단계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의 무의식을 자극하고 억눌린 욕망을 분출시키게 함으로써 더욱 깊은 유혹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모두 5가지가 3단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사도, 의존, 유대감, 성화, 공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기사도입니다 진심을 입증하여 의심을 지워라 사람들은 대부분 유혹받기를 원하지만 유혹자의 동기나 진위를 의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할 경우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감동하게 되고 감동하면 할수록 유혹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최후의 일격을 던지는 방법입니다 4단계는 모두 4가지 전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가지 전략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 키워드는 역전, 믿기, 기습, 정리입니다 우선 역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혹하되 유혹당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공격자라는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히면 상대는 주춤하게 되고 그 상태로는 유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일들은 상대를 유혹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리고 상대방을 중독시키는 일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든지 중독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 유혹과 중독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인간관계의 법칙이란 오늘 소개해드리는 로버트 그린의 작품은 결국 유혹할 수 있는 관계 또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관계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로버트 그린의 인간관계의 법칙은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들에게 듬뿍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독을 통해서 무장하시고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삶에서 또 사업에서 또 업무에서 큰 성취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